아이언 몇번 아이언이신가요 일단 그냥 중간 아이언 8번 저 같은 경우에 스윙을 4개를 나눠요 스윙을 4가지로요 스윙을 4가지로 나누는데 드라이버랑 우드 종류 이제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쓰러치고 아크를 크게 아까 얘기했던 드라이버처럼 아크를 크게 하고 쓰러치는 용도로 첫번째 그 다음 두번째는 그것보다 조금 덜 덜 쓰러치는 거죠 아크를 좀 덜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이 이제 한 6번 아이언 정도까지 그 다음 7번부터는 맨 밑에 거로 이제 나눠서 4가지 스윙을 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간을 8번 아이언 기준으로 8번 9번 피팅 밑으로는 좀 컴팩트한 스윙을 해야 되고 8번 위로 7번부터는 좀 더 와일드한 스윙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컴팩트한 스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심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일단 뭐 이것도 되게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어드레스 때 중심을 약간 왼발 왼발 허벅지 쪽에 놔야지 좀 덜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왼발 허벅지 쪽에 8번 아이언부터는 왼쪽 허벅지 쪽에 두고 제자리에서 스윙을 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스윙 아크랑 이 스윙 머리 움직임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아이언부터 이제 7번부터인 거죠 이제 7번부터는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왜냐면 7번 아이언 까지는 사실 저처럼 뭐 3가지 4가지 정도 나누긴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니까 그래서 사실 7번 6번 5번 까지는 중간에 놓고 그 다음 4번 아이언부터 우드 종류로 갈수록 약간 중심이 우측으로 가고 드라이버로 갈수록 점점점 더해서 제일 우측에 놓고 치는 게 드라이버인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만 나눠서 7번부터는 약간 센터에서 약간 우측에 놓고 친다 생각하고 쭉 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8번 아이언이지만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 치듯이 약간 뒤에서 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탄도가 많이 뛰겠죠 정상적인 샷은 아니었던 거예요 안 맞는 샷을 친 거예요 방금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8번 아이언인데 안 맞는 샷을 치면 중심이 우측에 있을 것이고 백스윙 아크도 커지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탄도가 좀 너무 많이 떴어요 네 왜냐면 뒤에서 공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탄도가 너무 높이 나서 내가 원하는 번호의 아이언이 거리가 안 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체중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쳐놓고서 캐디분한테 아니 거리 맞냐고 잘못 불렀다고 나는 이 정도 나가는데 왜 짧게 떨어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거지만 아이언은 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앞뒤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치는 체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아이언도 드라이버처럼 둥글고 크게 만들면 되는데 아이언은 얇고 쇠로 만든 이유가 앞뒤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애초에 만든 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아이언은 중심을 왼쪽에 놓으시고 스윙을 최대한 아크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중심은 약간 왼쪽으로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와 굿샷 정말 정 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8번 안에서 탄도도 좋고 150m를 살짝 넘기네요 백스윙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백스윙도 줄인다 코킹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언을 칠 때는 절대적으로 저는 코킹을 하지 않아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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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손목을 안 움직이고 똑딱볼 저희가 골프 처음 시작했을 때 똑딱볼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놓고서 서서 해보세요 그러면 탁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는 게 제일 정확하죠 대신 거리가 보다시피 10m 20m 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똑딱볼처럼 내가 300야드를 칠 수 있으면 그게 답이지 않나 같이 투어도 뛰어보셨지만 물론 이제 많이 선배이긴 하지만 허스쿠 프로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언 정확도 쇼게임도 잘하시네요 그런 거 보니까 다 잘하시네요 아이언 정확도가 좋잖아요 지금 허인의 프로의 얘기가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이 아마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보면 저는 항상 그 아이언을 못 치시는 아마추어도 보면 너무 드라이버 치듯이 아이언을 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허인의 프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듯이 아이언을 너무 체중을 오른쪽에다 두고 치려고 하시는 아마추어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역시 같은 허씨에 같은 프로가 봤었을 때는 역시 공통점은 맞구나 허 프로님이 계셔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허서쿠 프로님께서 하시는 스윙이 진짜 제가 이태까지 아는 우리 TV에 나오는 프로들 중에 제일 컴팩트하고 제일 정확한 스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같은 허씨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보시면 아마추어 TV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일 깔끔하고 제일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스윙이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게 컴팩트한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거리가 조금 안 나갈 수는 있죠 너무 칭찬만 하면 또 우리 프로님 너무 칭찬만 하면 보시는 분들이 아니 좀 뭐야 짠네 짠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제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허 프로님처럼 한 우두까지도 우두까지도 허 프로님처럼 치면 그냥 똑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인의 선수의 드라이버 허서쿠 프로의 아이언 그러면 몇 승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우승할 수 있죠 네 아 오늘 두 허 프로님의 케미가 점점 달아오르고 또 빛나는 거 같은데 그러게